오우씨 오우씨 아우선장님 살벌하시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의 호세이돈호에 왔습니다 풍 안 놓고 일단 시작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체비는 봉돌은 40포 통일이고 단차 20cm 가지 40cm 여수리 3봉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0.6호 로드는 모차르트 필드마스터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g 지난번까지 광호다운샷 로드 좀 긴 로드로 했는데 아 오후 되니까 자 89m 찍히네요 오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녀석으로 갖고 왔습니다 B160인데 이 녀석이 오늘 효자 노릇을 하려는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캐스팅은 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야 짧은게 훨씬 낫다 와 바닥 찍고 바닥에서 5cm 들고 있다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극단계인거 없습니다 뭐 자 가지철은 50에서 84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? 엉켜진 것 같은데요 에이체 엉켰어요 엉 켜 엉켰어요 엉켰 뭐Even 어 leaf ędzyそう 에이컨 빨리 은 després 후며eda 추-' ia.. 쳤쓰가 낙지네 어 낙지는 못하고 의상 아니 거기가서는 오 자고 싹 이야.. 첫수가 낙지네? 어 낙지라고? 아니 거기 가서는 밖에 못 잡으시던데 이번마다 낙지 못하고 이야 시끄럽다 자 죄송합니다 자 첫수가 낙지네요 허허 이야 첫수가 낙지에요 자 올려오는 그럼 먼저 들어가볼게요 팀에 가보증오 한 번 더 왔습니다 지금 풍을 놓지 않고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선장님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설비도 좀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녀석들하고 같이 왔어요 막시가르로스하고 브룩스하고 안녕하십니까 이야 속이 팍불리는데 국물이 좋다 그지?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커피 그것도 있고 야 끝내준다 이거 왔어? 왔어 왔어 저기서 낙지여? nat G n 너 그거 저게 아니냐? 무슨 조개비 뭐 이런거? 누가 봐도 이거 가벼워 끌어 올려 봐야지 어우 좋다 하얀색 신발이겠습니까? 작다 아이고 방생인가? 야 방생 방생 셋이 똑같이 이시여 반중이야 반중 방청객 아싸 야 이거 또 낙지 아니냐? 설마 아니겠지? 뚜껑이 너무 적다 방생 해야되나? 너무 작다고요? 야 넌 너무 작았었는데? 난 되게 작은 줄 알았더니 와 대박 자 첫순 두번째 말이죠? 낙지 한마리 해 하고 야 낙지 한마리 해 짠한마 짜식 와 진짜 크다 별로 안 컸는데? 아 뒷면의 국제예요? 이거? 나 솔직히 이거 드럭봉 할까 말까 그랬어 예 잘 본 거 같아요 크으으으으으읏 참장님 짱이야 고맙습니다 박시야 여기 들어봐 비로소 얘들아 자리 세팅이 됐네 뽑아 뭐씨 아니 밧줄이 걸렸어 아이 밧줄이 걸렸단다 오빠가 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들이 어 왔어 쭈꾸미 아니냐 맨 밑으로 넘었어 쭈꾸미네 갑이네 갑이네 야 막시 욕할 거 없다 딱 똑같네 야야야 다 모여진 마 그거는 왔어 야 크더 이건 문어 아니야? 문어 아니 문어요? 야 쭈꾸미만은 물어도 물어냐 낙지보단 크네 웃기고 근데 야 가서 대봐 낙지가 훨씬 크네 그래 난만 쭈꾸미인 줄 알았어 아니예요 왔어? 어 육수야 형이 잡은 거 말한 거 나왔어? 아 니 생각이지 놀부야 니가 놀부라 그런 거야 형이 잡은 거 같은 건 흔한 사이즈가 아니란다 네 야 나 종합선물 세트인가 봐 쭈꾸미 잡으셨네 어쩐지 쿠킹은 제대로 됐네 야 야 봤지 문어하고 한치만 잡으면 그렇지 문어 한치만 잡으면 되네 절대 감각이야 잘 봐 그것도 쭈꾸미도 큰 것도 아니다 야 세 마리 잡았지 세 마리 잡았죠 뭐 왜 팝이 두 개 나왔구나 아 야 그것도 문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쭈꾸미 문어? 사이즈 갑정무 어? 사이즈 된다고 그러네 사이즈 된다고 그러네 와 두 마리 하 아이씨 왜 그것도 똑똑하냐 와 둘이 사이즈 똑같아 아 짜증나 형의 가비는 좀 잘하지 그런가봐 그런가봐요 어 그런가비? 아 왔어 어우 갑자기 그렇지 어우 야 이건 사이즈 된다 한치 한치 대왕 한치? 아버지 뭐 싼거라가 아니에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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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어여 좋아 어 야야 조금 들어 그렇지 어 야 저런 걸 잡아야지 한 마리 잡아도 어차피 의도 걸릴 거 저런 게 의도 걸려야 되는겨 으뜰 아뇨 와우 소외가비 전문가가 웬일로 그러니까 의도 걸린거지 좀만한 것만 잡다가 어 야 미쳤어 미친거 아니야? 감각 아니 으도 걸리는거니까 감각은 무슨 자 더블히트 나와요 오 이거 사이즈 되는데 천천히 울린다도 이거 저기요 아유 저봐 떠야된다니까 그거 브룩스한테 간다 이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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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한번 떠봐 천천히 감으세요 그냥 야씨 와우씨 와우 와우 진짜 이건 뭐 와씨 오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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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렇게 해야되나요 와 쟤 얼굴이야 와 대박 대박 왁시야 봤지 야 제일 큰거야 엄마 이거 지금 그럼 시끼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르신 화이팅 오오 문어 문어 나이스 작다 아까도 작다라고 킬로 였잖아요 오? 박는데? 큰 박는데요? 그래 하나 오면 온다니까 좀 그냥 다물정도 다물정도? 다물정도? 철박이 없어야되데? 더 강움 오오오오오 도 auguro 문어 문어?? 자자 세 마리째 화이팅해 academic 잘 했습니다 다 똑같이 와 잘 타있어 잘 타있어 작다 어 원하는 게 나왔어 한치요? 한치다 한치 야 별게 다 나오네 한치 한치가 나왔어요 한치 허허 이야 뭐야 야 심장 밥도 밥도 배에서 직접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 반찬을 끄다 보니까 쿵쿵이에요 오 정말 십찬 십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첫 수 시간은 증해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발 좀요 바쁘게 식사하지 마시고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하긴 또 잡으셨어 선생님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오징어만 그런데 손장님 언제 들어가실지 모른대 오늘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짬도 안 남겠다 동물맛 아우 오늘 반찬이 작정을 했네 원래 초반에 안되시면 나중에 잘되시는겨 축하드립니다 감 한번 잡으시면 계속 잡으시는거죠 뭘 이제 식사하셨습니까? 이동 한번 할게요 나완쪽으로 나완쪽으로요 길저귀에 가셔서 도타이저를 실어하고 계십시오 한치네요 한치요? 가벼워해 가벼워 한치야? 아니아니 가벼워 사이즈가 좋고만 오오오오오 기포 와 감사드립니다 와 대박 그래 그것지 오 사이즈 되는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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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올수 bütün 난 낚시 그러니까 쟈니 직장 가 되고 있으면 날라갔다가 또 유속 느려지면 또 찍고 하거든 문어만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짜식아 그거거든 짜식 야씨 100포만 나와 진짜 와씨 와 뭐 이래 오늘 소원 풉니다 소원 풀어 와씨 몸이 야 막치야 어 한치다 아 브룩스가 이제 점점 끝발이 올라오는구나 막치야 박냐 살살 야 오빠 올린거 못봤어 살살 들어 올려 살살 최대한 내리고 허리 확 숙이고 저리다 더 내리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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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 별로 크지도 않구만 예 선장님 그냥 그냥 천천히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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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미디서 박씨도 접지 마십쇼 제가 한숨 잘나가 번성한거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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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잡아도 내 얼굴만한걸 잡아야지 그래 이새끼가? 얘기좀 따라해야되겠다 아 드디어 크지? 살살 초리떼 내리고 초리떼 내리고 릴링으로 올리는게 아니야 아휴 어우 훌륭해 야 그래 그래 1시간에 5개씩 나온다니까 어우 좋아 그만하면 됐어 아 다물만해 철통수비 빨리 내려야돼 딱 쌍으로 어떻게 했냐? 철통수비 뚫렸는데 야 빨리빨리 내려 나올 때 잡아야돼 내리면 또 있을 것 같애 물 돈다 오우 씨 난 뭐 아휴 이런게 작은거네 나도 막치만큼 되게 작은거 잡아보고싶다 뭐 이정도? 어? 뭐 작은거 잡으면 이정도니 뭐 잘 들어봐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야? 뭐 오우 이야 쟤 큰거네 빠바이가 잡은 것 중에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거 있어 보여주고 얘기해 안보이잖아 어어어어 됐다 그냥 쏘쏘 어 쏘쏘 정도? 가보지고 10번째 잡으신분 댓글박스 10번째 잡으신분이에요 10번째가 어떤거에요? 히트라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히트라고 크게 말씀해 주셔야 인상합니다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또 같이 히트 세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여섯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어 한 마리 잡고 싶다 뒤에 히트잖아 네 일곱 번째 넷 번째 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아홉 번째가 하하하하 아홉 번째라면 진짜 죄송한건데 설마 그러겠소 한 마리 건지면 열 번째는 인상거나요? 끝이에요?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요 네 히트 네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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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물만하다 사이즈도 아홉 번째 올라왔습니다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아홉 번째 열한 번째네 오호야 한치한 아 떨어졌어 아 아 떨어졌어 아 아 이거 꾹꾹 해드니 떨어지네 나는 먼저 덮는다 크지 오 낙지 다 살아있다 오 주꾸미까지 주꾸미 어 저 사장님 어하 사람 그냥 다 살리게 그냥 다 살리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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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만 찍은거야 어 끝난게 아니에요 사무사님 마무리죠 이제 아니야 마무리야 왜 쉬어 막씨일 것 같은데 막씨야 막씨 막씨야 막씨야 빨리 와 난 열두 마리 잡은 줄 알았더니 아니 뭐 대기만이 잡은 척 하더니 어 그러게 아기한테 괜히 그냥 열마리 잡고 싶다 애기였어 우리 막씨가 어쩐지 귀엽더라 반짝이야 귀 웃는 소린데요 이거?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막씨가 만들어준 이것만으로도 대만족합니다 애가 좀 생김새가 투박해서 그렇지 손재져보니까 전혀 투박하지 않아 많이 하셨어요? 아니 그래도 후반전에 많이 하시던데 후반전인데 뭘 따져봤어? 예 뭘 어떻게 푸는 거죠? 고기 정리할게 아니고 불쌍히 낚시하시네요 네? 어후 자꾸 물으면 시간만 빌려야 돼 아니 아니 저 방송장비 정리하려고 하는거요 와우 전투 전투 아우 선장님 살벌하시네 진짜 안들어가시는겨 진짜? 와우 두자리 크다 한마리만 더하면 두자리냐? 어 저기 다 두자리 했어요? 저는 일곱마리인지 여덟마리인지 하는거 같아요 아이씨 우리 다시 가자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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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우리 6시에 입항하면 그럼 한 달 9시 9시에요? 7시요 아 아 미쳤어 진짜 진짜 하드 하드 세번째 잡으신 분 특별 박수 이벤트가 갑니다 세번째 잡으신 분 한 번 더 보이세요 세마리 안 나오면 집에 안갑니다 야 진짜 세 마리 보고 가신 모양이네 어 선장님 빡치셨나봐 아까 이벤트 열 마리 이벤트 또 하셨거든요 지금 거의 막판이라고 세 마리 이벤트 또 하셔 자 포세이돈 여수 포세이돈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가 아니야 야 둘 다 안타깝다 한놈은 한마리 못 채워서 안타깝고 한놈은 죽서서 저렇게 똑같이 했는데 자를 양보해줘도 못 잡으면 니 탓 신겨 야 막시가 위로우니까 어벅이 있다 아니 선장님 저거 뭐야 한침대 찾아뵈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무섭게 하시니 겁나서 못 허겄네 이거 한침대 낚시야 됩니다 아우 진짜 어우 낚싯대가 짧은게 명품이네 이거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아까 태클박스 타신 분 빼고 나머지 낚시하고 계신 분들 딱 10분이니까 앞으로 나와보세요 호기가 안 나오고 6시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진짜로 입학해야 되니까 태클박스 이벤트 걸으셨는데 손 빨아 손 빨아 손 빨아 손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 뿐이야 안녕히 가십쇼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라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에이 바보 아유 저 이씨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주먹으로 끝났네 아 이 바보 아 진짜 하하하하 한단 주먹이었네 오늘 낚시도 엄청 엄청 뭐 오래됐지만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 입학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그냥 자 아마 오늘 낚시하신 분들 다들 즐거우셨으리라 이렇게 사려댑니다 그리고 오늘 포세이돈 2호 전투도 하시고 식사도 맛있고 참 친절하시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점점점 늘어나니까 저도 보이시나요 럭비야 럭비 한치 한치때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하게 놀고 합니다 진짜로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으쌰 으쌰야야 다 들어가려나 아 괜찮습니다